자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럭셔리한 강남의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허선생님 지난번에 뭐 럭셔리한거 보여준다고 하시더니 뭐 3천원짜리 오이 한봉다리 뭐 이런거 보여주시고 너무 하신거 아니에요? 에이 나는 그런거 안먹어요 아니 그럼 뭐 드세요? 나는 오이 한개 3천원짜리를 먹죠 한봉다리 3천원은 안먹어요 이 털 야 이 털 럭셔리 하지 않습니까? 얼마에요? 글쎄 뭐 한 300만원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네요 강남이니까 아 근데 300만원이면은 럭셔리한거 맞는데 진짜에요 괜히 하시는 소리 같은데 괜히는 아 이거 봐요 이거 얼마나 럭셔리에요 이번거는 한 200만원 이야 정말 강남이 대단하네요 허선생님 어떻게 강남에 사세요? 돈 많으신가봐 안키는 뭐 그냥 먹고 살만큼 있는거지 뭐 자 여기 이 부의 상징 이 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와 이 강남 아줌마들 봐라 저 옷 입은거 봐라 이야 부티난다 부티난다 여기 김밥집이 있네요 강남에도 김밥 팔아요? 아 팔죠 아 뭐야 이거 떡볶이 1인분에 4천원 원래 떡볶이 다른데서 한 5천원 하는데 요새 아 이게 공이 하나가 빠졌어 원래 4만원인데 잘못 쓴거지 아 진짜에요? 이 가래떡떡볶이 아 이거 아무데서나 볼 수 없는건데 이거 이 개 봐요 윤기가 잘 잘 흐르잖아요 아니 무슨 윤기가 흘러요? 때가 꼬실꼬실하구만 자 다음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 구두 대단하지 않습니까? 어디가 대단한거에요? 아 부문눈이 있진 않아 여기 김밥 1,000원이래 1,000원 강남에 1,000원이에요 아니 글쎄 아니 선생님 여기도 그러면은 뭐 공이 하나 더 빠졌나 여기도 아까도 빠지고 여기도 빠지 아까는 뭐 실수라고 하지만 아니 여기 생강할 수 3,500원 이거 뭐에요 이거 아니 생강할 수 다른데서도 한 5천원 한다니까요 무슨 강남기 여기가 3,500원이야 허선생님 여기 강남 맞아요? 여기 뭐 왕십리 같은데 왕십리 아 아까 들어올 때 그 봤잖아요 강남이라고 연장말이 7,000원이래 7,000원 허선생님 여기 연장말이 7,000원이야 아니 허선생님 왜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봤어요? 혹시 이거 살 씨려는 거 아니죠? 다행히 안 싸지 내가 이런 거 살 리가 있나 어? 사신는데요? 아 그냥 한번 입어보고 촉감이 어떤가 좀 돌려보시고 한번 신고 그냥 버릴거에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.